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이번판 킬 미션 어떠십니까? 받아주시나요? 이번판이요? 이번판 제대로 해야겠네? 킬 좀 많이 땀까? 때려! 왜 안 때려? 왜 안 때려? 어! 왓? 못된 녀석 노트북 온 상황 갠냑한 것보니 풀렸다. 어디로 지나간다? 잠시만.. 아 밀치 가는게 손 없는거 아닌가? 어 안맞았다 세게 하는건데 너무 가까이 썼나요? 오히려 좋아 어 어 라미 진짜 나미 어시스트가 20개 인데요 여러분? 그정도면 내 블리치에 견절만 하겠는데? 잡고 싶은데 뭔가? 이 녀석 어? 잠시만 아 나 잡고 잡고 해도 주네? 이 녀석들 안되겠다 제대로 해줘야겠다 나이스 잘 아까냈다 다 잡긴 했다 감사합니다 아이씨 어심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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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문에 공격이 안 돼 여기서 진짜 보색 판단이 뭔지 아입니까 여러분 여기 숨어있는 거예요 하수에 판단 뒷가는 게 진짜 보수 왜 저렇게 이니쉬를? 안 좋네 어어 이거 이렇게 적었어 끝나나? 안 끝난다에 한 표 갈게요 안 끝난다에 한 표 쟤가 어디에 걸었다고요 여러분? 안 끝난다 안 끝난다 이겼나? 이겼는데요? 해치웠나? 해치웠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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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키미션 있지 않았어요? 키미션 있었던 것 같은데 킬 하나만 더 딸게요 아 아 이걸 안 해줘 무릎형님 별풍선 210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21킬 고수다 우리 역 이번주도 화이팅 잘 쓰겠습니다 이거 뭐 항상 1킬 만하다가 진짜 21킬 해버렸네 감사합니다 이쯔리